미야 위어버서스2 후기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라그나로스씨를 모셨습니다 우리의 세례를 받아라 위어버서스1이 채널 1위 영상으로 등극하면서 많은 관심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리즈를 빠르게 준비해서 선보이게 되었네요 전에는 6개월 걸렸는데 이번엔 1개월밖에 안 걸렸다 아무래도 경험이 한번 쌓이다 보니까 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대본도 일주일 만에 썼고 자료를 모으고 편집하는 것도 더 체계적으로 작업했네요 영상 퀄리티도 더 좋아졌다 그동안 편집기술도 더 늘었고 공격효과나 효과음도 더 추가하면서 다채로운 영상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유연게임인 크로스 듀얼이 출시한 것도 있었네요 여부펜을 올리고 다음 날에 크로스 듀얼에서 VW 엑서제트 드래곤 캐타포트 켄을 출시했고 운 좋게 10엔차 한 번에 뽑아가지고 VW 엑서제트 합치 장면을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 부분에 원작 장면을 넣으려고 했는데 크로스 듀얼 쪽에 훨씬 더 강력이 넘쳐서 좀 더 잘 어울리더라구요 여웅 변신 카드를 잘 활용했다는 평이 있다 뿅 위대한 마우스 리노를 변신하면서 직접 리노드에서 코스프레를 했고 라그나로스를 변신하면서 와우 15점 수상판에 있던 라그나로스 스태츠를 활용했습니다 코스프레가 상보다 잘 어울려서 재밌게 촬영했네요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다 대부분은 빨리 쓰기도 했고 X,Y,Z 덱에 대한 속력도 낮아서 그런지 대부분의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X,Y,Z 컨바이너 효과는 탐욕에 한 번 쓸 수가 있는데 두 번 쓴 적이 있어가지고 Z20 캐타플러를 꺼내지 못했고 이로 인해서 묘지의 몬스터가 4장이라 탐욕의 양아리를 발동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욕조를 써가지고 어리석은 매장과 탐욕의 양아리를 들어가는 걸로 고쳤는데 이때 욕조를 디메리트를 고려하지 못해서 다시 6탐을 쓰는 걸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V 타이거 Z를 소환하고 바로 W 윙캐타플러를 장착하는 장면도 사실은 오류입니다 W 윙캐타플러를 소환한 뒤에 장착해야 되는데 VW를 한 턴에 소환하려면 핸드가 없는 상황에서 조금 힘들더라고요 결국 그냥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전에도 말했지만 그게 많이 달라서 괜찮습니다 재밌었으면 됐지 이번에도 만들면서 꽤나 재미있었습니다 기획, 촬영, 편집까지 전부 혼자 해야 돼서 손이 많이 가지만 그만큼 완성의 기회에는 시리즈이기도 합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에도 인상하게 코로나군 이번에도 NG 장면들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X, Y, Z 드래곤캐논을 특수 소환 렛츠 X, Y, Z! 뭐야 이게 다시 파이널 퓨전 승인! 파이널 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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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파이널 퓨전 승! 아우 쉣 타이가 장관님 어떻게 한 거야 이걸 파이널 퓨전 승인 파이널 퓨전 승인 승인 이게 바로 핫스턴 메카닉의 필.. 흠 이게 바로 핫스턴 메카닉 필살 콤보 맹독하이세다 헤헤헤 퓨전 이게 바로 핫스턴 메카닉의 필수 이게 바로 핫스턴 메카닉 필살 콤보 맹독하이세다 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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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모두 기교적 빛속성의 레벨 6 몬스터다 이걸로 승리의 열쇠를 뽑아낼 수 있게 되었군 승리의 열쇠? 승리의 열쇠? 승리의 열쇠? 승리의 열쇠? 승리 ave 그래 청재기야..! 아니 청재기가 아니지 그래! 볼트론과 청재기 이그잭큐투스 그래! 볼트론과 청재기 이그잭큐투스를 전부 파괴!! 그래! 볼트론과 청재기 이그잭큐투스를 모두 파괴!!! 으어어씨!!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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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